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5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누 주제는 AI시대의 도래와 반도체 투자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에 제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진심어린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그렉 브로크만 오픈 AI 사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AI시대 도래 그리고 함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그 전에 세계주요증 시연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다우산업 41794.6포인트로 마이너스 0.61% 하락 나스닥종합 18179.98포인트로 마이너스 0.33% 하락 S&P500도요 5,712.69포인트로 마이너스 0.28%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프랑스, 독일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종합 항생, 중국 증시는 좋았죠 영국도 상승을 했네요 뉴욕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미국의 대선 D-1이 남았죠 1일이 남았고 유역증시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 편입 관련해서 엔비디아가요 시총 1이 잠시 이제 안착을 했지만 다시 실패했다는 내용 대선 하루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고요 불확실성의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S&P500 맵을 보시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47% 하락 애플 마이너스 0.4%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09% 하락 테슬라 2.47%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0.48% 상승했고요 AMD 마이너스 0.81%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도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보면 뉴트럴해서 다시 피어 공포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42포인트 좀 더 투자하실 때 확신에 찬 종목들은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피어 구간으로 선거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증대와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고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포파일로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잘 녹아 들어간 그런 그림이자니까 싶고요 그래 브로크만 사장 오픈 AI CEO죠 AI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AI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말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즉슨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픈 AI의 CEO죠 얼마전에 SKT SK SK 주관하에 SK 서밋 AI 서밋이 있었죠 거기에 초대받아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이 뭘까요 반도체가 되겠죠 당연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이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GPU라든지 TPU라든지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AI 발전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AI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곧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슈퍼사이클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겠죠 AI 시대에는요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산량이 요구될 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아키텍처라든가 소재 공정기술 등이 개발될 거고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거고 결국은 고부가치 산업이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럼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특히 저는 기업의 경쟁 무의라든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견고한 재무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다 보니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요 지속적으로요 경쟁이 또 심화되고요 치킨게임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성장과 세태가 빠르게 이어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R시대의 도래는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는 제가 투자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ic 반도체 지수 우리가 알아야 될 지수죠 해당 지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ic 을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수에 투자하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ai 라든가 5g 자동차 자율주행 등 미래성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저 역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fxl 3배 레버리지죠 여기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76%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여러모로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 같고요 월봉을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이 월봉이 엄청 안 좋은 월봉이죠 직전 양봉의 최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 말아먹는 말아 내리는 그런 은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은봉을 보고 아차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은봉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다 깨졌고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상방으로 갔지 하방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은봉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 120 월성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양호하면 여기 돌판 자리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어 그릴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도찌에서 장대 양봉이나 양봉이 들어서면 다음 달까지는 또 양봉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정고점 양봉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돼서 다시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고점이라든가 이 고점이라든가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요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겠죠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I 보면 지금 40 거의 내려와서 뭐 그렇게 어 부평가된 주가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이렇게 간 거니까요 어 좀 더 내려가 버리면 어 싼데 SXL 사야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SXL을 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어 어 그 말은 즉 상승으로 그릴지 저는 둘 중에 고류라고 하면 상승에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고 있죠 만약에 하락한다고 해도 어차피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니까 저 역시 뭐 감사할 따름이죠 만약에 몰빵 투자했다 여기에 그러면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용자산은 10%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분산투자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싸게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모아가야죠 결국은 이 모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3배 레버리지일 수도 있고요 물론 만약에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데 우아양하는 그런 레버리지에 투자한다 하면 저는 진짜 도시락 싸가며 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사경할 수 있는 음 그런 뭐 3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러면 rc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까요? 가끔 댓글에 어 세배 레버리지는 후심자에게 진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투자 투자란게 뭡니까? 자기 자산을 던지는거죠 자기가 믿는 그런 자산에 자기 자산을 던져서 자산을 모아감으로써 그 자산이 상승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입니다 결국은 투자는 뭘까요? 만약에 자기의 생각이 만약에 공부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틀렸다고 하면 하락할건데 투자를 하면 안되겠죠 그때는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승한다 하락한다에 대해서 첫번째 1위를 비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공부가 돼야 되겠죠 공부 없이 누구의 말만 믿고 어? 이 사람이 상승한데 그러면 사야되겠네 이렇게 사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패벨 레버린은 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멘탈이 남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변동성을 이겨내시려면요 결국 이겨내면 이렇게 우상이 할거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변동성이 이겨되는데 이 변동성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자기 자신만의 누구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부하셔서 여러모로 관점도 한번 어 여러 유튜버 에 대해서 믿는게 아니라요 어 이 유튜버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희 유튜버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야지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부를 통한 확신이 있을 때만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거지 제 말을 믿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오해하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투자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세 가지 장기적인 관점 위험관리 다변화입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죠 SXL을 통해 이런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두번째 위험관리입니다 에버리지 ETF는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폭이 커진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죠 저 역시 이런 관점에서 SXL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동성에도 어 어느 정도에 충분한 자금이 있고 10%만 딱 떼어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90%에 자산이 있고 자금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변동성이 어마무식하게 커져서 좋은 주식이 진짜 뭐 7불하고 8불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90%에서 태우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계획성 있게 한 10% 다시 뛰어가지고 투자하다 보면 20%가 상단이 갑자기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비중을 조절해서 다시 10%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기존 20%를요 아니면 20%를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산을 불리는 거죠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20억으로 이렇게 불려 놓으면 이 20%가 10%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천만원이 있다 가용자산이 그러면 10% 100만원만 투자하는 거죠 1억이 있다 천만원만 투자하는 거죠 천만원을 몰빵 투자하라 이런게 아니죠 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변동성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올라간 어느정도 올라간다 할 때 이렇게 음봉마다 모아간다고 하면 결국 올라갈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게 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진말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시대의 도래는 반도체 산업에 성장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브로크만 오픈 AI 사장 발언과 저만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볼 때 RC 반도체 지수는 장제형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름으로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는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투자를 하시든 자신만의 확신을 통해서 어 확신이 진짜 엄청나게 생기셨을 때 돌다리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기셨을 때 자신만을 믿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다른 유튜버나 경제학자 경제학자 할아버지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어 성공투자 원하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부자가 돼 있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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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